안녕하세요. 오늘은 킹덜빵이었으면 소세지과 여자 가짜가 부끄러워. 보지 마세요. 뭐야? 딸기쿠... 그날이... 왜 이렇게... 글자가 왜 이렇게 많아? 글자가 많아? 붙여야지. 응? 붙여. 글자도 붙여줘? 엄청 많이 붙였네. 엄마가 편드편드 있어? 어떤 맛이라고? 딸기 크레페 맛 쿠키. 그건 어떤 빵이야? 응. 아, 크레인 치즈. 엄마가 편드 있어. 줘 봐. 응. 엄마가 편드가 편드 있어. 엄마가 편드 수vine 푸드가 편드 있어. 대빈이 슬라이너 어떡해. 앞에 보여줘. 머스텔드 왜 어떤 건데. 우와 멋지지? 엄청 멋진거 나왔네? 우와 무슨 맛이야? 주인공이 나온거야? 우와 엄마 좋겠다 엄마 좋겠다 엄마 똑같은거 나왔다니 나도 똑같은거 그래 이거는 블랙 우즈맛 쿠키 응 붙여줘 같이 붙여줘 응 같이 붙여줘 무슨 맛이고 블랙 레이즈맛 쿠키 레이즈는 뭐지? 이거는 소세지 향기 응 향기 좋고 향기가 좋아? 친구들한테 보여줘 무거워네 무거워? 소세지가 무거워? 응 뭐야 치즈야? 맛있어? 응 빵도 먹을거야? 이 주스는 뭐에요? 너 주스도 샀니? 응 주스는 무슨 맛인데? 소다 소다 젤리야? 네? 그런거 하지마 젤리야 아 젤리야? 네 왜? 젤리가 너무 젤까지 너무 눈은 왜 그러는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보면 빵이 좋아? 햄이 좋아? 소세지가 좋아? 네요 빵이에요 둘다? 둘 저저 응 자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해줘 응 응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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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안상가격 먹방 드세요 흐흐흐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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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요 안녕